자 안녕하세요. 정상을 위해서 오늘 이벤트 영상 찍으려고 어제 왔던 자리에 또 한번 왔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 내용은 정말 멋지죠 풍경이. 자 오늘 이벤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술을 두 병 갖고 왔어요. 이렇게 작년에 담근 거. 이렇게 놀 자리가 없어져서 떨어뜨려 놨는데 자 오늘 이벤트 내용은 뭐냐면 요 술에 담근 지금 병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병이 이렇게 두 개인데 요 벌수를 두 병의 벌수의 합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정답자가 나오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가장 근사치에 있는 가장 근사치를 맞춰주신 세 분께 이벤트 한번 진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지금 4리터 병이고 말벌집 말벌 그리고 애벌레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 건데 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장수말벌입니다. 장수말벌. 그리고 요건 4리터짜리 병이고 벌써 작년에 담근 건데 색상 보세요. 정말 멋있죠? 석양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자 요거는 장수말벌만 지금 들어간 건데 이것도 역시 말벌 독이 우러나와 가지고 지금 골드 색깔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참고로 3리터 병이에요. 이거는 장수말벌만 지금 들어갔는데 가까이 한번 제가 가볼게요. 이 크기가 지금 엄청나요. 자 보시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손가락 지금 두 마디 거의 뭐 두 마디 이게 일벌이고 영원벌 같은 경우는 한 세 마디 정도까지 나와요. 자 오늘 이벤트 내용은 요병 그리고 요병 해가지고 장수말벌 합계를 더하셔서 정답을 맞추는데 정답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가장 근사치에 근사치에 있는 분 세 분을 정답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자 이제 요 이벤트 내용은 음 문제는 지금 내드렸고 지금 뭐 해가 졌는데 정말 뭐 저도 여기 어릴 때부터 지내고 있지만 정말 불가 멋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저쪽에서 뭐 이래저래 지금 뭐 담소 나누시고 지금 집에 갈 채비를 하고 계신데 음 뭐랄까 여기 여름이나 여름 정도에 아침에 되면 물 한 개가 껴가지고 정말 멋진 곳이에요. 암튼 뭐 충주 오시게 되면 저 앞쪽으로 장어도 나오고 캠핑장도 지금 이 밑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저쪽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쪽으로 지금 영상을 찍지 못하고 있는데 캠핑장도 바로 여기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뭐 얼마 걸리지 않아요. 충주가 뭐 살기도 좋고 저도 뭐 여섯 태어나가지고 계속 지내고 있지만 정말 좋은 곳이 좋은 곳이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보다는 아니 시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제가 말주변도 없고 지금 언변도 뭐 좋지도 않고 해가지고서 더 길게 영상을 찍고 싶어도 말주변이 없는 관계로 영상은 이벤트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기로 하고 자 요거 제가 7시 정도에 올리게 되면 시간은 말 그대로 이거는 정상을 위해서 우리 저 제 팬들을 연령 팬들을 위해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천명 기념 이벤트가 아니라 구독자 천명 기념 이벤트로 정정하겠습니다. 아마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암튼 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고요. 요거 시간 좀 있다가 제가 영상 올리면 댓글로 댓글에 다시 뭐 제가 다시 공지 공지할 거지만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병의 장수말벌을 더하셔가지고서 그 합을 덧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정답자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혹시나 하고 또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답이 없는 없을 것 같아 가장 근사치에 가장 근사치에 도달하는 분 세 분을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시간은 마감 시간은 9시까지 9시까지 지금 제가 영상을 7시 조금 넘어서나 7시에 제가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9시까지 제가 마감을 하고 바로 그리고 결과 커뮤니티에 아니면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제가 이벤트 당첨자 세 분 제가 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